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이번주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출판기념광자를 엽니다. CBS 유튜브로 250만 뷰를 기록한 3시간에 끝내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통성경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7개 통트랙으로 묶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누군가에게 성경을 잘 소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키를 배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으로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며 강의 후 여러분을 가까이 뵐 수 있는 사인의 시간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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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